하하.. 싫어? 싫어.. 영롱한.. 근데 나만 느끼는 거 여기서 고추 냄새 나니? 이게 누가 맞아? 빨리 먹어봐 빨리 먹어봐 먹긴 할 건데 와.. 충격적인 미처 1분 해야 되나? 상추는 빼주시면 안 돼 빨리 한입 베어보세요 시식평은? 된장에다가 삼겹살 때려박는 내용물은 상당히 해자네요 슬픔 비쌤 슬픔 슬픔 이렇게 연주초려 너 다 먹는 거 찍어야 돼 와.. 뼈위기 왜요? 하나 먹는거 처음 봤어? 오늘 찍으라고 간접치련 이거 다 쓱 깐거야 맛있어 보이는데? 맛있다니까? 근데 난 저기에다 끓일게 근데 제 이름을 뭘로 하지? 상추밥? 제가 아까 드렸는데 상당히 혼란스럽군요 마지막 한줄평 나중에 이걸 사먹는 포인트 유저들을 위해 그냥 2천원짜리 포밥 사먹으세요 현명하신 말씀 한줄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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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색